검정색은 꿈에서 강렬한 상징성을 지니는 색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는 색으로 간주되며 때로는 힘, 권위, 그리고 권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검정색 꿈의 의미와 해석을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검정색은 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꿈에서 검정색이 나타날 때 그 색상 자체가 주는 감정과 연관되어 꿈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 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적 상태나 내면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검정색이 주를 이루는 경우 꿈꾸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정색은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거나 특정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정색은 꿈꾸는 사람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슬픔과 상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색상은 종종 장례식과 연관되며 감정적으로 무거운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꿈에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 깊숙이 슬픔을 느끼고 있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에 검정색은 권위와 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검정색이 강렬하고 당당하게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힘을 얻고자 하는 욕구나 권위를 가지고자 하는 내면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꿈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검정색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꿈속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두려움, 슬픔 또는 내면의 권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옷은 장례식과 관련이 있어 이 꿈은 슬픔이나 상실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정색 옷이 매우 세련되고 강렬하게 보일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강화하려는 욕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검정색 물체가 나타나는 것은 그 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가방은 비밀이나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으며 검정색 차는 보호와 이동 혹은 권력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물체가 불쾌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직면한 문제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정색 동물은 종종 두려움과 잠재된 감정을 상징합니다. 특히 검정색 고양이 나게 또는 새와 같은 동물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배경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검정색 배경은 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꿈꾸는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거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 억압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어둠과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검정색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또한 변화와 재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종종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검정색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거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색채심리학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색채심리학에서 검정색은 대개 권위, 권력, 그리고 통제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검정색은 종종 권력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검정색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고 힘을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또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울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검정색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정색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검정색 꿈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사례 1시험을 앞둔 학생의 검정색 꿈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꿈에서 검정색 잉크가 종이 전체에 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학생이 시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검정색 잉크는 그가 시험에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2이직을 앞둔 직장인의 검정색 꿈 한 직장인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 꿈에서 검정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검정색 문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단력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3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성의 검정색 꿈 한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꿈에서 검정색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슬픔과 상실감을 나타내며 동시에 그녀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꿈은 매우 강렬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꿈입니다. 이 색상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깊숙한 감정, 불안, 두려움, 권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검정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꿈꾸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검정색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감정적인 상태를 이해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개들이 나를 애워싸는 꿈 농흉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모험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을 징조다. 비의 검정 사마귀나 하얀 사마귀가 있는 꿈 검정 사마귀가 귀문에 있으면 귀가 멀게 되고 흰 사마귀가 있으면 반귀머리가 된다. 소식불통, 부절, 실패, 불운, 탐탐절벽 등이 일순간에 닥친다. 검정 양말을 신고 있는 꿈 검정 양말을 신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경우 병세가 악화된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작스런 부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얀 고무신이 검정 고무신으로 변하는 꿈 고운 마음 신은 오관되었고 욕심과 검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검정개를 죽이는 꿈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거나 각종 시험에 합격하거나 각종 추첨 등에 당첨될 징조다. 검정개가 죽어가는 꿈 불찍거리나 방해물이 제거되어 하는 일이 손조로워질 징조다. 검정개가 내 앞을 지나가는 꿈 나쁜 사람의 유혹이나 음모에 속아 넘어가 손해를 볼 징조다. 검정개끼리 싸우는 꿈 남폭한 사람들의 일에 휘말려 애를 먹을 징조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검정개가 따라오는 꿈 남폭한 사람이나 남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과 친해질 징조다. 검정 옷을 받는 꿈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세나 권리를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맑은 날씨에 검정우산을 쓰는 꿈 맑은 날씨에 검정우산을 쓰는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이는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에게 반발하게 되거나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윗사람 중에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다. 검정옷을 입고 우는 꿈 믿어받지 못했던 유산을 상속받게 되거나 잃었던 권리를 되찾게 된다. 검은개가 무는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음룡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징조다. 검정개가 덤벼드는 꿈 본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본인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길 징조다. 검정옷을 세탁한 꿈 부모가 사고를 당하여 상을 치르거나 그만큼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검정옷을 입은 사람에게 절하는 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와 나눌 일이 생긴다. 검정색 옷을 세탁해서 걸어놓는 꿈 부모와 이별하게 된다. 검은개가 집에 들어오는 꿈 불청객이 찾아오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찾아올 징조다. 검정개와 산책하는 꿈 서로 사이가 나빴던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본인을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생길 징조다. 검정색 브레지오를 가슴에 착용하는 꿈 욕심과 무력이 생기고 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갖게 된다. 본인이 기부인이 되어 검정예복을 입고 대리석 궁전을 걸어다니는 꿈 유산상속 등으로 부기로워지거나 결혼생활이 유복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검정옷을 입은 꿈 유산, 권리, 재물 등을 여러 사람들과 나눠 갖게 된다는 암시이다. 검정개를 얻는 꿈 놈흉하거나 남북한 사람과 사귀게 될 징조다. 검은개가 안기는 꿈 농흉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거나 성격이 남북한 자손을 얻을 태몸이다. 검정개를 바라본 꿈 농흉한 사람의 유혹이나 음모에 속아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할 징조다. 검정개를 쫓아내는 꿈 농흉한 사람이나 방해물을 제거해 원하는 바를 이룰 징조다. 검정치마의 해를 받았더니 오색찬란한 속치마로 반한 꿈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줄 자손을 낳을 태몸 검정개가 무서워 뒷걸음친 꿈 자신감이 부족해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 징조다. 검정옷 입는 꿈 자신에게 큰 고민이 생기거나 집안에 중환자가 생겨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입은 옷이 검은색 상복이었다면 명예를 얻거나 승진 또는 영전하거나 사업이나 가업이 번창하게 된다. 검정옷을 사는 꿈 장차권세나 지위 명예 등을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무직자인데 검정옷을 입는 꿈 조만간 바라던 직장에 취직하게 된다는 암시이다. 차녀인데 검정옷을 입는 꿈 조만간 후덕한 성품을 지닌 배피를 만나 혼인하게 된다는 암시이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없이 걸어가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회잔병처럼 힘없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검정색 이본을 가슴에 달고 있는 꿈 집안의 우한과 질병이 발생하거나 신변의 변화가 온다. 검정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방안에서 두리번거리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가족의 귀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질병이 침노하여 생애 먹구름이 낀다. 관지구설, 소송, 사고 실패 등이 있다. 늘어남소가 검정 송아지를 낳는 꿈 태몽일 경우 자손이 여러 사람과 자주 다투게 되거나 속을 썩이며 모자가 이배를 하게 됨. 검정색과 황색 옷을 입는 꿈 할 일이 생기거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 검정옷을 바라본 꿈 현재 자신에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암시이다. 또한 뜻밖의 불상사가 생겨 고민하게 된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검정옷 입은 사람을 본 꿈 후덕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공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 검은색 상복이라면 누군가에게 권세나 권한, 지휘 등을 빼앗긴다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 한다.